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청소년 일탈 장소 관련 사건입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침구와 욕실까지 갖춘 서울시내 불법 룸카페 4곳이 적발됐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또래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래전에 비디오방이 정말 많았죠.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그 비디오방이 DVD방이라는 장소로 바뀌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청년들의 은밀한 연애 공간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룸카페도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의 일탈 공간으로 지목받는 룸카페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소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DVD방이나 비디오방은 가봤는데요. 룸카페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간다는 룸카페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 침대와 욕실을 갖춘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의 이탈의 운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특히 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욕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심지어는 청소년 모텔이라고도 불리면서 청소년 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성인과 청소년 간의 범죄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옷 벗기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학교 중학교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중학생은 중간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전학징계처분까지 받았는데요. 학생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후배와는 합의된 신체 접촉이라며 징계가 위법하다는 주장하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 제기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룸카페 내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이에 학교의 징계는 정당하다며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룸카페에서는 청소년 간의 이탈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일탈이 범죄 온상이 돼 룸카페 민낯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카페가 원래부터 청소년 일탈의 온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정상적인 룸카페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건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안을 다루기 전에 룸카페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룸카페는 룸과 카페인지 합성어로 반구조의 카피를 의미합니다. 처음 룸카페는 투명창과 같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형태였고 또 룸 외부에는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신체적 접촉이 좀 많이 일어나고 이에 투명창이 좀 자연스럽게 불투명한 문으로 바뀌고 잠금장치 달고 간이 침대까지 설치되는 곳이 생겨나고 또 심지어 일부 룸카페는 숙박시설과 유사하게 침구류, 화장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변화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것에 관련돼서 또 업주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일탈 공간 변종 룸카페, 이거를 일반적인 룸카페와 구별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고 단속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실은 이 변종 룸카페와 일반 룸카페를 구별하는 거에요. 사실상 조금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왜냐하면 법에서는 룸카페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의하면 어떤 룸카페가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룸카페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설 형태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거나 또 설비 유형,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 TV, 놀이방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고 고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금지업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변종 룸카페를 현재 고시한 것이 어떤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그래도 어떤 기준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을까요? 네. 실은 최근 이런 논의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 고시만으로는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알기가 어렵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2023년 3월 15일에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데요. 해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설 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전에는 단순하게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나아가서 통로에 접한 한 면은 출입문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며 잠금장치가 이제 없어야 되고요. 통로에 접한 한 면과 출입문의 투명창에 일부 또는 전체 커튼, 블라인드 등이 설치되거나 가려지지 않을 것 총 4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영업이 가능한 그런 업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실, 밀폐와 관련되거나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만드는 개정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갖고서는 바로 단속을 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변종 룬카페다라고 판정됐을 때 그 변종 룬카페를 운영했던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이제 이런 일명 변종 룬카페를 운영한 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룬카페가 화장실, 침대 등을 구비해서 사실상 숙박 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신고 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변종 룬카페가 앞서 살펴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면 그런데 이런 업소인데도 청소년 출입시키다가 적발되면요.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과 제59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좀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가 지금 보완 처분 같은 게 좀 시행됩니까?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탈 자체는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치고요. 그 문제에 장소 제공 관련돼서 좀 금지하려면 신상정보 등록 제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도 청소년들이 그렇게 계속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업주들도 그런 노력이 필요는 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개인의 신상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경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 변호사님으로부터 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혹시 이제 이렇게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밀폐된 곳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증명의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좀 처음부터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